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팀입니다. 오늘은 45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원형 부정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형 부정사는 뭡니까 여러분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쉽게 말하면 투가 없는 부정사에요. 투 부정사는 이렇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죠. 원형 부정사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영어에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지각동사 아십니까 지각동사 지각동사 종류가 뭐가 있죠 지각동사가 보고 듣고 느끼다의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다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see 같은 거 그죠 see 그리고 observe도 있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look at 그쵸 look at 보다 그리고 watch죠 watch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보는 거죠 그리고 목격하다의 witness도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각동사에서 보다이고 그리고 듣다가 있죠 듣다 그쵸 hear 그죠 hear 이 있고 그리고 listen to 도 있죠 listen to listen to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기울여 듣다라는 약간 좀 pay attention to 의 느낌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느끼다 feel 그쵸 알아차리다의 notice도 있죠 notice 그쵸 그리고 감지하다의 perceive 도 있습니다 그쵸 자 얘네들 그쵸 이러한 것들이 동사로 나오는데 이게 오형식 동사죠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된다 뒤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와요 물론 아 이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뿐만 아니라 ing 도 나옵니다 ing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와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원형이나 이 ing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 그쵸 능동관계일 때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와요 이 동사 원형일 때는 소위 말해서 전체 지각입니다 그쵸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거 다 지각을 했을 때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이렇게 ing가 나올 때는 부분 지각이죠 예 목적어가 ing 하는 행동을 부분만 봤을 때 일부분만 봤을 때는 ing를 씁니다 예 일단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지각동사의 경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사역동사가 있죠 저는 이 명칭이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역동사에서 가르치는 이런 동사들이 총 많게 보면 5개 그리고 적게 보면 4개인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메이크 같은 거 있죠 메이크라던가 그리고 해브라던가 그쵸 그리고 어 비드라는 건 못 들어 보셨죠 비드 얘도 동사 원형을 써요 자 얘네들은 뭔가를 시킨다 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 책에 보면 사역동사에 let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let은요 얘는 일을 시키는 어떤 그러한 강제성을 띈 게 아니라 얘는 허락 허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allow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allow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let이 사역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리고 help 같은 경우도 help도 이제 얘도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투부 정사를 쓰기도 하지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의 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을 얘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시키다죠 예 얘는 허락하다 돕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얘네들이 주어로 쓰여야 돼 주어로 얘네들이 주어로 쓰이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와 이 뒤에 보호가 올 때 보호가 올 때 보호가 올 때 그 보호가 투부 정사라면 투가 생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성문 영미 명문선 강의할 때도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주 그 즐겨 들었던 그 ccm 이라 그러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이라고 거기에 요러한 그 가사를 듣고서 제가 아 이게 문법적으로 과연 맞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all i wanna do 그쵸 원 투 투는 원하죠 원하도 is give this life to you 그쵸 요러한 문장이 있었어요 가사에 all i wanna do is give this life to you all i wanna do is give this life to you 가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노래가 계속 요것만 반복해요 그래서 all i wanna do 에서 이 i wanna do 가 묶어서 all 을 꾸며 주죠 예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보다 이즈 다음에 원래 여기 뭐가 와야 돼 투 가 와야 되요 근데 툴을 쓰지 않습니다 is give this life to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 요 이때 이 기부가 그쵸 그래서 어 뭐 예문 하나만 더 들어 더 드려 볼까요 이 베스트를 쓰는 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더 그쵸 베스트 그쵸 그리고 뭐 아이 머스트 두 아이 머스트 두 그쵸 예 그리고 이즈 다음에 원래는 툰데 투 안쓰고 스틱 잇 아웃 자 스틱 잇 아웃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를 견디다 참다 라고 해서 이디엄 이에요 예 이디엄 수거죠 수거 그래서 내가 하기를 원하 해야 하는 최선의 방 최선은 뭐예요 이즈 스틱 얼른 투저 투 스틱 잇 아웃 바로 견디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인디얼 이자 인디얼 그쵸 인디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45번째 패턴에서 이 세번째 내용은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예문에는 이것이 없지만 어 요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요번 이 강의에서는 지각 동사와 사욕 동사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빨간색만 좀 지울게요 빨간색만 좀 지우고 예 그리고 여기 3번까지 지울까요 예 3번까지 이렇게 지우고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봤죠 예 뭘 봤어요 그가 들어가는 걸 본 거죠 방에 그쵸 예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자 이제 지각 동사에서 제가 여기에 엔터 링을 써도 된다 그랬죠 엔터 링 더 룸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문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 동사 원형을 쓸 때는 전체 지각입니다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그쵸 예 나는 봤어요 그가 방에 들어가 가는 걸 전체를 다 본 겁니다 근데 조금 뭔가 좀 뉘앙스가 그렇죠 막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엔터 링을 쓰게 되면은 그가 그 방에 들어가는 그 어떤 부분 어떤 찰나의 순간 그거를 본 거예요 부분 지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장문을 하거나 회화를 할 때도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번 봅니다 아이 메이드 힘고 그쵸 나는 그가 가게 했죠 어디로 거기에 그쵸 뭐에 반대해서 그의 뜻에 반대해서 거기에 가게 한 거죠 쉽죠 예 3번입니다 자 she was writing for him 바로 그가 시를 쓰고 있죠 근데 she wouldn't let me see them 이때 우드는 고집이겠죠 그녀는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그 시들을 보게 허락하지 않았다죠 래시 그쵸 예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이때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쉬 펠트죠 느꼈습니다 이것도 지각동사죠 예 그녀의 칙 볼이죠 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로우 스칼렛 스칼렛이 이게 진홍색이죠 예 진홍색 우리 그 영화도 최근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죠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의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스칼렛 요한슨이죠 예 그래서 진홍색 요한슨 입니다 이름이 예 그냥 웃으라고 한번 얘기해 봤구요 자 5번 입니다 디즈 노티스의 노티스는 알아차리다 줘 예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 알아 찬 알아차렸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각동사 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어 리슨 투도 지각동사 줘 나는 들었습니다 뭐를요 비가 그쵸 비가 뭐 하는걸 패털 온 더 루프 에요 여러분 이 패털 하게 되면은 요 이게 후두둑 떨어지다 해야 되실 때 후두둑 그쵸 후두둑 떨어지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붕 위에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은 폴리스맨이죠 경찰이 에 그 옵설브 했죠 그 남자가 뭐 하는 것을 창문을 여는 것을 지켜본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실수로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좀 빠뜨렸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번호를 좀 붙이시면 좋을 것 되게 8번 이고 그리고 9번 이고 10번 이고 11번 이 되겠죠 자 일단 1번 은요 이거는 요 조금 신기하죠 표현이 i have hold say 예요 이렇게 지금 그쵸 예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이게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헐드 세일을 하나의 단어로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원형 원형 부정사 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에 그래서 헐드 세이가 하나의 단어로 그냥 듣다 여 듣다 아시겠죠 까 말한 것을 듣다 니까 그냥 듣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뭘 들었어요 그의 엄마가 매우 아름답다 라고 내가 들었어요 아시겠죠 예 그니까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은 여기에 이제 뭐 투 세이가 아 이제 있어서 그가 말한 것을 듣다 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걸 하나의 원형 부정사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단어로 헐드 세이 그쵸 히얼 세이 라고도 하죠 이거 좀 본 사용 되니까 고거를 여러분들 그냥 덩어리로 알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는 지켜봤죠 왜 그 자동차가 뭐하는 걸 지켜봤어요 기어 올라가는 거죠 업이니까 그 언덕 위를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사라졌죠 예 자동차가 기어 올라가서 사라지는 것을 에 지켜보았다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요 여러분 이거는 별표 나만 칠게요 어 여러분 그 이제 목적 보호에 목적 보호에 주어 다음에 이렇게 오염식이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 얘가 수동태가 될 경우에 즉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에 오고 그쵸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가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투부 정사가 내려올 때는요 투 가 살아나요 이렇게 투를 붙여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주어는 뒤로 가서 뭐 바이 목적격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각동사나 아 또는 이제 이 사역동사에서 예 수동태가 될 경우에 목적어가 앞으로 갈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반드시 투를 데리고 나온다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이 뭐였었겠어요 예 일단 뭐 일반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pp 를 써주고 그쵸 pp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헤브가 되겠죠 헤브 네블 씬 그쵸 씬 다음에 헐이 원래 목적어였죠 쉬가 헐이 되겠죠 헐 그 다음에 이때는 동사 원형 크라이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헐이 쉬가 되고 그리고 헤브 네블 비니 헤브 네블 빈 씬이 되고 투 가 내려올 때 이 원형 부정사가 내려올 때 투 가 이게 생략이 그 살아나는 겁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결코 그녀가 우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었다 결코 그죠 예 사람들이 그녀가 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건데 그녀는 우는 것을 봄을 당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결코 예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긴 별로 하진 않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투 가 세란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번 보시면 I will have someone carry my luggage to the 호텔이죠 예 나는 누군가가 운반하게 했어요 나의 짐을요 호텔로 자 그런데 이렇게 헤브 목적어 동사 원형 쓸 수도 있지만 겐 목적어 그리고 투부 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누군가가 나의 짐을 호텔로 옮겨주게 했다 뭐 같은 거예요 그쵸 자 요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가 좀 긴 지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I was young이죠 예 내가 젊었을 때 I pretend 투부 정사죠 예 이거는 뭐뭐한 척하다죠 모든 것을 아는 척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것이요 종종 나를 어떻게 했어요 into trouble이죠 곤경에 처하게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했습니까 make 5형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내가 뭐처럼 보이게 했어요 바보처럼 보이게 했는데 여러분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는요 여러분 look 다음에 뭘 써주는 게 좋아요 look like를 써줘야겠죠 look like fool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여기도 like를 좀 집어넣어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바보처럼 내가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쵸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예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뭐를요 one of the most useful discoveries I ever made 내가 이제까지 했던 아주 가장 유용한 발견들 중의 하나가 이게 주어져 was how easy it is to say 얼마나 쉬운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내가 몰라 그쵸 I don't know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그쵸 그쵸 발견했던 아주 유용한 발견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발견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쵸 내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마틴이죠 아마 마틴 루터킹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가 보지 못했다 해요 그쵸 이게 결과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리브 같은 동사 그쵸 무의지 동사라고 하죠 잠자다가 일어나다 또는 살다 자라다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대체로 결과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쭉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낫을 붙이면 되겠죠 살다가 보지 못했다 그쵸 살다가 보지 못했다 뭐를요 그의 꿈 뭐에 대한 꿈입니까 바로 동포에 대한 꿈이 이게 목적어죠 예 그리고 c가 지금 지각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동포에 대한 그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살면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He was assassinated죠 암살 당했죠 바로 이 테네스 지역에서 언제예요 4월 4일이죠 1968년 4월 4일에 암살 당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잃어버렸죠 한 남자를 어떤 남자예요 Had given new hope to the country죠 바로 그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었던 바로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거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바로 네이션 나라죠 그 나라가 하지만 잃어버리진 않았죠 뭐를요 그 꿈을 사람은 잃어버렸지만 그 꿈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예 그래서 흑인의 그러한 차별 이런 것과 함께 싸웠던 그 마틴 루터킹 목사인데 결국에는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이 꿈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 했죠 미국에서 누가 흑인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를 뽑는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에 Have you ever이죠 ever은 경험입니다 현재 완료에 Have you ever been sick 너 아파 본 적이 있냐 충분히 아파 본 적이 있냐 뭐 할 정도로 To be kept in the house죠 집에 완전히 이렇게 유지될 정도로 그렇죠 집에서 지켜질 정도로 충분히 아파 본 적이 있냐 얼마 동안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자 세상에서 어떤 것도 너에게 주지 못한대요 So much pleasure 바로 많은 즐거움을 너에게 주지 못한대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뭐 만큼 So edge죠 원래 여기가 edge인데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가면 edge가 so로 바뀌어요 앞에 거는 자 뭐만큼 그래요 To have a friend drop in for a visit 자 이것도 세역동사죠 네 그래서 have a friend 친구가 drop in drop in은 잠깐 들르다죠 방문을 위해서 한 친구가 잠깐 들르는 것 만큼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너에게 말이죠 주는 것은 없다 이 얘기죠 세상에 네 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자 4번에 In a short time 그렇죠 얼마 안 돼서 I made him know that 그렇죠 나는 그가 데디아를 알게 했죠 데디아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Was fly day fly day라고 그렇죠 그의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해줬어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뭐다 날이었어요 어떤 날 On which I saved his life 내가 그의 생명을 구했던 날이죠 자 나는 그에게 뭘 줬어요 우유를 줬는데 한 사발의 우유를 줬죠 그리고 뭘 줬습니까 Some bread 약간의 빵을 줬어요 우유랑 그런 다음에 I let him see 내가 그로 하여금 보게끔 했죠 뭘 보게 했어요 이게 또 let 사역동사고 그리고 또 동사 원형이 지각동사로 왔죠 그럼 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거야 내가 마시는 걸 보도록 그 얘기 허락을 한 거죠 뭘 마셨어요 약간의 우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또 봤어요 뭘 봤어요 내가 dip my bread into it 그래서 내 빵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죠 담그는 거 dip 그렇죠 담그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그는 imitate 모방했죠 나를 따라해서 모방했어요 그런 다음에 made sign 그렇죠 신호를 보냈는데 어떤 신호예요 동격에 되시죠 it was very good 그렇죠 이것이 매우 좋다 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형 부정사 배워봤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all이라던가 the best라던가 the only와 only가 이제 주어로 오고 뒤에 이렇게 b 동사 다음에 bo가 올 때 to 부정사가 올 때 to가 생략되는 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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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